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세민입니다. 전세계의 집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떨어질 기미는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식 속에서 집값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세븐데이를 하셨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모계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현재 미국에 집을 구입하는 데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셀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 기대에 대한 부분이 실망감을 다소 가질 수 있고 은행의 모계지 또한 금리가 7%를 훨씬 넘은 상태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녀들을 다 대학을 보내서 또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집에 같이 기거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인 아파트 혹은 정부 보조의 아파트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알아두셔야지만 될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년 전에 여러 편의 영상들을 더 자세히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링크는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이 영상의 이쪽 부분에 하단에 있습니다. 영상 설명이라는 부분에 보면 있죠.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홀로 된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과거를 해상하며 느끼는 고독감, 시간과 함께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감이 심해지게 되면 치매나 각종 노인 질환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에 거주를 하는 노인이라도 자기관리, 즉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빨래, 청소, 운전 등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 많은 노인이라는 이제까지의 사회의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력을 갖고 생활하는 노인들의 가치 있는 삶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현재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은 몸이 아프면 정부 노후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즉 10년 이상 세금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연금, 메디케이드, 영세민 복지정책이라는 내용으로서 의지를 하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만 62세 이상부터 정부가 임대해주는 노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한 것에 따라서 노인복지연금으로 용돈이나 각종 부대 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젊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도 비싼 내용이겠죠. 월소득이 낮고 저렴한 주택에 관해서 궁금하다면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라는 겁니다. HUD가 약어이고요. 승인이 돼서 주택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전화번호 1800-569-4287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상담원, 즉 하우징 카운슬링 에이전시를 찾으면 되기도 합니다. 상담원은 저렴한 주택정보에 관한 저원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비영리단체 소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친절하다고 볼 수도 있죠. 미국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용 시설, 주거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서포트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하우징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하우징 이라는 게 있고요. 아포러블 하우징 즉 섹션 202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운영은 주정부에서 하는 주택보조정책으로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시장이 그렇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대도시, 한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도시, 그리고 한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카운티는 지역별로 대기자가 짧게는 1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심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하고 있는 노인아파트, 노인아파트 혹은 일명 양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 부분의 자격 조건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즉 차이가 납니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층이 62세 이상이라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HUD에서 승인한 주택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찾아서 상담을 하면 되기도 합니다. 자격 조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소득, 인컴, 지역마다 소득 조건은 약간씩 다릅니다. 평균 개인기준으로서는 3만에서 4만만불 이하, 또 2인기준일 때는 3만6천에서 4만8천달러 미만, 가족기준으로서 4만에서 6만5천달러 이하, 신청인의 연소득과 가족, 그리고 직업과 은행, 밸런스,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 그러한 가정을 거칩니다. 나이는 62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가정 또는 장애인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거주는 미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중에 섹션 8을 먼저 알아봅니다. 섹션 8은 미국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섹션 8 하우징 또는 섹션 8 하우징 초이스 부출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만 입주 가능한 노인 아파트와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로 구분이 되며, 노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섹션 8 혜택이 아파트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을 위한 아파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섹션 8 바우처를 가지고, 바우처를 받아주는 아파트를 찾아서 설칭 하셔가지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섹션 8 하우징 초이스 부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다음과 같은데요. 섹션 8의 혜택을 받는 입주자들은 월 수입의 약 30% 정도를 임대료로 렌트비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연방주택국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섹션 8의 혜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신청자에게 바우처라고 하고 있는 표를 지급해서, 이 표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입주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대개는 아이들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바우처를 받아들이는 섹션 8의 아파트 명단은 각 시 주택국 웹사이트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 주택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등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는 각 주마다 카운티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HUD라고 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찾으시면 되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 주택국을 통해서 입주 가능 아파트 명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말씀드린 것처럼 www.hudgov에 입력 클릭을 하고, State Information를 클릭하신 다음에, Local Resource란을 찾으신 다음에, 아파트먼트를 설치하고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지역을 골라서 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웹사이트들, 정부, 미국의 정부 웹사이트들은, 미국 외에서 인터넷을 들어가시면, 잘 들어가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 회사들,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들은 IP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시큐리티 차단을 해놓고, 접속에 제한을 걸어놓기 때문에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죠? 저는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캐나다에서는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 아파트 건물이 이 형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를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분들은, 별도로 섹션 8 바우처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에 직접 신청서를,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기다리시겠지만 됩니다. 신청은 카운티 주택국을 방문하시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대기자, 웨이딩 리스트 명단에 기록이 돼서, 차례차례 기다리시게 되면 됩니다. 일단 바우처를 받게 되면, 해당 카운티나 시에서 거주를 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도, 이전에 승인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나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서, 신청서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입주시기까지 대부분 대기자 명단, 웨이딩 리스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대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을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링크를 또 하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걸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블릭 하우징은, 미국에서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해서, 시나 카운티에서 수요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고 주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시형 아파트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공공주택기관, 퍼블릭 하우징 에이전시에 의해서, 약자는 PHA입니다. 퍼블릭 하우징 에이전시니까, 앞에 자만 해서 PHA에 의해서 관리가 되며, 저소득층의 가정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퍼블릭 하우징이라는 것은, 시나 카운티에서 수요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들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시형 아파트먼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섹션 A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카운티 주택사목을 찾아서, 문의를 하시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찾아서, 아파트 명단에 웨이딩 리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또 걸어드리면, affordablehousinggoalign.com 그리고 뉴욕의 링크도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affordable low income housing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그럼 무슨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전문 건축사를 지원해서 지은 주택의 일부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아파트의 일부를 저렴한 가격의 일정 기간,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대략 30%에서 80%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임대, 렌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뭐라고 그랬죠? HUD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정부를 찾아서, 지역 리소스, 즉 로컬 리소스에 클릭을 하고, 아파트먼트 설치를 실행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카운티와 우편번호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좀 빠르고요. 노인 아파트, 즉 엘덜리라고 해서, 저소득층 가정과 또는 장애인 가정이 사용 가능한 아파트를 확인하고, 본인이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찾아서, 입주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 인기 지역이나 임대아파트는, 수요가다로 인해서 신청을 마찬가지로 안 받을 수도 있고,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최대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주정부, 시 또는 카운티에서 소유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나 주택국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주택을 혹시 찾았다고 하면,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로부터 입주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아파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 즉, 소셜 시큐리티 넘버, 소득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웨이딩 리스트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매년 혹은 수달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인 아파트는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쪽에도 놓고, 저쪽에도 놓고, 여러 아파트의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고요. 다만, 이사를 만약에 하신다거나,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신청한 아파트에 연락해서, 대기자 명단에서 누락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셔야지만 됩니다. 또한, 매년 한 번씩 연락하셔서, 대기 상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웨이딩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빠지거나, 또 혹은 내가 뒤로 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가 크게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에 대해서 대부분 좀 비슷하지만, 공급업체 간의 공급에 대한 조건이 좀 다를 뿐이죠. 참고 링크,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www.hudgov 부분부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요. 주택 기간에 웹사이트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50개 주를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LA와 뉴욕시 쪽에도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아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되시기 바라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제가 올려놨었던 사이트, 제가 올려오는 영상 링크도 같이 걸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집과하기 힘들고 렌트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시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도, 인컴이 낮아지신 분들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정보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주변 분들과 종교적으로 만남, 또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으신 경우에 이 영상 한 번 또 링크 걸어서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늘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식과 시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